지난 11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후보지로 대구 달성, 경남 창원과 함께 선정된 아산시. 다음 달 2일 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의 아산지역 현장 실사를 앞두고 박경기 아산시장과 김영시의회 의장, 그리고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회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병원 아산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흔들림 없이 약속대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립경찰병원의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켜져야 하고 약속된 공공의료정책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산시가 제시한 경찰병원 분원 부지 인근에는 경찰 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등 경찰종합타운이 자리잡고 있어 연계성도 좋을 뿐더러 KTX와 고속도로 등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아산 건립에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경찰청 소유인 만큼 혈세 절약은 물론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다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도시와 달리 부지 매입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진작에 완비되어 있어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중부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산이 최적지라며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중부권에 경찰 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은 모두 550병상 규모로 약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지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